사랑하는 민주당원 여러분, 최고위원에 출마한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. 저는 요즘 전국을 돌며 우리 당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앞날을 걱정하십니다. 실력도 원칙도 없는 저 윤석열 정부를 불안해하십니다. 바로 지금 민주당이 다시 살아야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저는 우리 민주당이 세 분 대통령님의 정신과 도덕성을 덜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. 당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민주적이며 소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.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당, 저와 함께 그런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? 이번 전당대회 당원의 귀한 권리인 최고위원 한 표는 저 윤영찬으로 선택해 주십시오. 다시 자랑스러운 민주당, 이제 윤영찬이 만들어 가겠습니다.